힐리아스 훈련은 손 들어주세요 네, 쌍육대 자, 1박 2일에 대표 간신 내가 뛰는 걸 보고 아, 얘가 이 정도 뛰었구나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줘 나 얼굴 좀 안 하얘질 거야 자, 우리 팀 팀 자, 잔바리 못 쓰게 됐고요, 지금 갑니다! 자, 3단 대기! 뭐야? 어휴, 쓰게 됐고요, 지금 갑니다! 자, 3단 대기! 어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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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발자국이 아니에요? 하나, 둘, 셋, 네 발자국이 아니에요? 야, 세 발자국이 아니라 네 발자국이? 야, 파울 일어나요? 자, 잠깐만, 잠깐만, 대치고 계세요 아, 여기 누가 세대입니까? 네, 딘딘씨가 네 두 번째 정확히 약입니다 아, 딘딘 뭐 얼굴 망가졌어요 아, 약들이 걸립니다 헛 뛰었어요 헛 뛰었어요 이게 내만내로 안 된다니까, 이게? 3m 90 3m 90이야 야, 근데 딘아 어차피 진 거 같은데 아니, 아니, 나 많이 뛴 거야 형! 형! 형, 나 이만큼 헌신했어 멋있었어 선호 형 자, 선호 형 출력이 돼요 김선호의 갯발 데뷔! 자, 김선호 갯볼을 잡아라 김선호 자, 다음 드라마 갯볼을 잡아라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 오! 오! 하나, 둘, 셋, 어휴 자, 새눈아 여기 있는데요 멀리 잡았어, 멀리 잡았어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셋 오! 자, 새눈아 여기 잡았어, 멀리 잡았어! 네, 하나, 밟았어 밟았어, 밟았어 처음에 선을 밟았어요 형, 형, 형! 둘에 띄야 되는데 셋을 밑단 게 있네요 선을 밟아오셨죠? 아니요, 밑단 게 있어요 밑단 게 있는데 네? 밑단 게 있는데 밑단 게 있어서 그 다음 바퀴 상태에서도 버스는 이게 인정되는데 그렇지 위로부터 갔잖아요 아,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,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바뀌세요 아, 이러면 안 돼요 아, 이러면 안 돼요 아, 이러면 안 돼요 박혀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, 이러면 안 돼요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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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안 돼요, 없어 이러면 안 돼요 형, 형 형 형, 괜찮게 뛰었어 괜찮게 뛰었어 중요한 거는요 갯벌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죠 야, 명언입니다 갯벌은 거짓말 안 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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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갯벌은 알고 있다 지금 한 번을 더 믿는다고 셋까지 뛰었지 세 가지라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건에게 뛰자 그래서 쟤는 왜 못 나오지? 진선 팀의 합산 총 거리는 9m입니다 형, 잘 뛴 거야, 잘 뛴 거야 잘은 거야, 잘 뛴 거야 우리가 뛰어보고 느꼈잖아 잘 뛴 거야 두 번째로 도전할 팀은 표마 팀입니다 오케이 근데 정훈이 형 대배우인데 얼굴에 지내고 장어 때문에 얼굴에 지내고 박했다고? 아 우리가 뛰어보고 느꼈잖아, 잘 뛴 거야 두 번째로 도전하는 팀은 케마팀입니다 오케이! 근데 정훈이 형 대배우인데 장어 때문에 얼굴에 지내고 박겠다고? 아... 100% 박습니다 100% 받아요 국제심판님! 네 예를 들어서 다다다다, 하나, 둘, 슬라이딩은 괜찮은가요? 둘의 슬라이딩은 상관없어요 예예 손 받는지 볼 거예요 뭐 하시는 거지? 자, 주민 씨! 아무튼 주민 자기 전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세어야죠 왼발에서 지금 오른발에서 굉장히 색깔이야 네, 지금 경고죠, 경고입니다 오른발에서 손할까요? 왼발에서 손할까요? 왼발에서 손할까요? 그래도 도저히 펜다임인지 모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 말이나 하세요, 내가 죄송한데, 처음에 박혀서 두 번째 못하면 어떡해요? 아, 알 것 같아요, 이거 아, 알 것 같아요 아, 알 것 같아요 아니, 그럼 아니, 심판이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, 심판이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, 심판이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, 심판이 이렇게 할 게 많아요, 이것도 삐어야 돼서 네, 할 게 많으십니다 아, 진짜, 제 틈틈으로만 익힐게요 그래, 그래, 그래 갈게요 오른발에서 오케이커 하자 상발되지 봅니다 상발되지 봅니다 오케이 자, 아 어 어 어 어 어 네 발, 네 발 한 대, 한 대 네 발, 우리랑 똑같이 네 발 우리이랑 똑같이 네 발 이게 왜 네 발이야 이게 왜 네 발이야 네 발 역시, 선수가 내가 마지막에 딱 다 밀고 왔어요 꼽았으면 내가 누구로 꼽았었다 꼽았으면 내가 누구로 꼽았었다 인정을 합니다 손을 왜 안 뻗었어 손을 뻗었어야지 5m 90 최고 기록이죠 천력철철 오랜만에 발그룹 입었는데요 오랜만에 발그룹 수 있는데 갯벌 들어갑니다 과연 대회 후 진흙의 얼굴을 봐야 할 것인가 진흙이 예상합니다 연정훈 형 두 번째 두 번째 형 두 번째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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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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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역시. 대박! 형! 연정은! 형, 교원치 해야 돼요? 형, 교원치 해야 돼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와! 하나, 둘, 셋. 와, 저거 뭐야? 정원찌개 술라야되겠어. 우와, 몸을 안 사려. 너희 몸을 안 사리실 줄 알아요? 10m 50. 와! 10m. 끝났어. 우리 얼굴도 버리고, 장어도 먹고. 10m? 방금 정원씨가, 이 갯벌을 이렇게 미끄러지지, 그거는 참 좋았어요. 형, 이거 좀 우리 HOT. 우리 시간, 우리 시간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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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HOT 시대를 하세요. K1팀의 총 기록은 13m 40m입니다. 와! 와, 쏘이. 헌재인입니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